Q. 과학기술 인력개발업 K-RD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업 K-RD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 어... 특별하게 할 수 없을까요?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이해되세요? 잠깐만 모든 가능성이 시작되는 K-RD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부터 K-RD스럽게 한 번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 중앙에 위치한 K-RD는 미래과학기술인재의 중심지 바로 과학기술인재개발전문기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인들에게 교육과 노하우 모두 제공한다는 말씀 출연 연구기관 R&D 인력들의 리더십과 직급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맞춤형 실무 역량 교육 그리고 R&D 담당 공무원과 지역과학기술 재직자를 위한 R&D 사업 기획 관리까지 알짜배기 교육들만 제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R&D 직무 전문성을 보다 업할 수 있는 R&D 전문 교육은 물론 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R&D 법령과 규정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무이 과학기술인재개발 전문기관 R&D는 이공계 석박사부터 외국인 연구자까지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인력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글로벌 기술 백관 확보를 위한 반도체, 우주 등 국가 전략기술 교육부터 연구기관 대상 인재개발 컨설팅까지 양질의 프로그램과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KRLD만의 지식 생태계도 궁금하다고요? 그럼 알려주는 게 인지산장! 사람을 잊고 지식을 엮어 최적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플랫폼 알파 캠퍼스 모든 과학기술인의 소통 공간 K라이브 스튜디오 그리고 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종합지원 플랫폼 K클럽도 운영하고 있죠. 아이, 클럽 말고! 뿐만 아니라 인력개발 활동을 조사하고 정부의 인재정책을 지원하는 것 역시 KRLD의 몫! 어때요? 이제 KRLD가 하는 일들 알겠죠? 뭔가 2% 부족한데... 아니요, 아직도 부족하다고요? 우리 KRLD 구성원들을 아직 안 만나봐서 그런 게 분명해! 믿음직한 페이스메이커, 과학기술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 팀 KRLD! 가장 KRLD스러움은 우리 KRLD인들은 젊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영광의 순간들로 만들어진 KRLD는 이제 세계를 무대삼아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KRLD 사람들!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개발의 변화와 혁신! 그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여기 KRLD 안에 있습니다. KRLD스럽게라... 사람에서 출발하는 과학기술 강국의 미래, KRLD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